안녕하세요 여러분 옆이 동영수연, 옆세입니다. 저는 한국이랑 오스트리아 혼혈이고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산 지는 얼마? 한 5년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원래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한 1살 때 오스트리아 가서 18년인가 살다가 이리로 왔죠.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할 게 저는 6살 때부터 한국에서 살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우리 왜 여기서 살아 우리 한국 살면 안 돼 맨날 이렇게 하고 왜 그랬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창원에 가족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가족이 굉장히 컸어요. 짜장면 하나만 시켜 먹어도 이게 너무 이제 좋은 추억이 되고 그 가족이 나한테 준 행복 약간 그런 추억들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 약간 극적인 것도 있었어요. 차별. 차별을 좀 많이 당했어요. 이런 말 하면은 항상 어? 차별 요즘 안 하지 않나? 뭐 그러거든요. 근데 당사자가 외국인처럼 안 생겼잖아. 그건 몰라. 차별도 약간 은근슬쩍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건 좀 짜증나더라고요. 이게 일상이 되니까. 지금은 좀 많이 잘 이겨낸 것 같은데 아직도 예민할 때 있어요. 속으로 아는 욕, 모르는 욕 다 하고 그냥. 한국 5년 사니까? 저는 그래도 좀 약간 한국 습관, 문화 이런 걸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잘 알아도 다른 점이 너무 많았고 근데 그건 교포나 유학을 오래 갔다 온 그런 한국 사람도 똑같이 느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어떤 게 제일 큰일까요? 약간 문화적인 차이로 느껴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좀 막내가 항상 뭐 젓가락 이런 거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익숙했어요. 왜냐면 외국에서는 각자 그냥 자기 거 하고 어떻게 보면 외국이 좀 더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차 생활 보호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건 있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깡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깡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용감하다? 혼자 생활 5년을 해보는가? 어떤 점이? 일단 부모님이랑 떨어지고 이제 내 삶을 꾸며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국에 온 게 약간 아니 약간 탈출. 혼혈이면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스트리아 사람이기도 한데 여기서도 인정을 제대로 안 해주고 저기서도 인정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게 제가 어렸을 땐 좀 더 컸어요. 지금은 점점 진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조그마한 일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그걸로 스트레스 받고 약간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국 와서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이제 바동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내가 여기서 울고 있거나 뭐 약간 뭐 힘들어한다 해도 지금 해결될 게 없잖아. 그런 걸 좀 많이 깨닫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 삶을. 뭐가 제일 바뀐 것 같은 삶은? 그냥 좀 점점 어른이 돼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한국을 왔을 때는 미성년자였잖아요. 거의 이제 딱 20살 될 때 온 거니까 20살이랑 24살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제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막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를 사귀고 뭐 이런 게 저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힘들게 친구를 만들고 여기저기 대여 보고 좀 다른 길을 걸었다 보니 어른 되는 프로세스가 좀 있지 않았나 그 그 5년이라는 사이에 후회하거나 그러는 건가요? 한국 와서 후회한 거? 진짜 한 번도 후회는 한 적 없는 거 같아요. 힘들어 한 적도 많았는데 아씨 짐 싸고 돌아가고 싶다 이건 없었어. 전혀 후회는 안 되는 거 같아요. 내가 선장한 거에 이유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그립기도 하죠. 음식 맛 친구들이랑 이제는 오스트리아 가면 좀 여행 느낌이거든요. 제가 원래 살던 집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사를 갔어요. 제가 자라온 그 방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진짜 가면 너무 놀러 가는 기분이고 막 그립다기보다 그냥 그 여행 느낌이 좋은 게 아닐까 그리고 확실히 내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왜냐면 진짜 불할 친구들이 거기 있으니까 불할 친구? 사운드이 본인 시절이나 그런 거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거를 좀 코로나 탓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운드를 많이 안 만나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성장을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제가 안 좋아하는 리액션이나 아니면 제가 좀 어려워하는 리액션을 하지만 확실히 상처는 덜 되는 거 같아요. 상처보단 그냥 하하하 이렇게 웃고 넘어가는데 왜냐면 이게 내가 살면서 바뀔 거 같지는 않아. 나보다 어린 제너레이션의 혼혈들이 자라오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잘 아는 아이들이랑 크게 될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걸 좀 더 하고 저는 그렇게 점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덜 겪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능력이 생긴 거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 솔직히 이런 대화 좀 안 좋아해요. 아니면 솔직히 이거는 혼혈한테 말하기엔 좀 그런 행동이에요. 약간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일단 성장한 느낌이 든다. 아우, 고마워요. 그게 대답할 때. 우리 같이 찍은 영상 댓글들 좀 봤었어요? 어, 좋은 댓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혼혈분들도 되게 많이 공감하고 아, 정말이요? 그건 못 봤는데 힘을 얻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어우, 좋다. 제가 최근에 좀 트라우마 먹어서 좀 안 하고 있었어요. 네. 누가 저 패서 죽이겠네요. 아... 이렇게 제 이쁜 모습, 안 이쁜 모습 다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울컥 하려고 해. 아, 진짜? 아니, 뭔가 아까 그 댓글 얘기하다가 생각난 건데 진짜 좋은 DM도 많이 왔었고 제가 유튜버로서 조금 더 다시 흥미를 얻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너무 찔리네요. 인터뷰의 목적입니다. 아, 인터뷰의 목적이었나? 나 다시 유튜브를 열심히 하라고. 잔 오빠한테도 너무 고마워요. 항상 좋은 영상을 이렇게 제작해 주시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영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